아빠, 아빠 꼬치는 원래 작아? 아빠 꼬치 왜 작냐고? 남자가 그렇게 크기만 다 죽이란 건 아니야 남자는 더야 해 알았어 알았어 남자는 있잖아 정신력이야 무슨 물이야? 잘 잘해 물에 물티기 아빠, 꼬치꾼 아저씨 잠도도 잘해? 무슨 일이야 아빠 잠도 잘해 그러면 아빠가 잘 넣을 때? 당연하지 아빠는 남자 중의 남자 싸나이야